날치알 먹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치알 먹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먹고 싶어서 준비해 봤구요 날치알은 특유의 짠맛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체에 걸러서 국물을 쭉 빼고 담백하게 준비했습니다 날치알의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 재미난 맛 오늘의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 오늘은 날치알 먹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짠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먹어볼게요 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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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오늘의 음료. 안녕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good. good. good.